고화젤 메신저 창으로 친구들과 대화하고 싶으신가요? 메신저 2011은 고화젤 웹캠 그리고 고속 인터넷 연결만 있으면 대화 상대와 마주보고 대화가 가능합니다. 대화 상대를 선택하고 영상 전화 걸기를 클릭하세요. 혹은 채팅창에서 영상 전화를 클릭하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고화젤 웹캠이 없다면 친구들과 전체 화면 모드로 대화해보세요. 채팅을 하면서 사진을 공유하거나 친구와 함께 게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메신저 2011의 새롭고 뛰어난 기능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온라인 상에는 다양한 소셜미디어, 공유 사이트가 있어 가장 중요한 소식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우시죠? 메신저 2011은 이 모든 소셜네트워크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링크드인 등과 같은 소셜네트워크 사이트를 메신저에 연결해보세요. 메신저 2011은 소셜네트워크 업데이트 소식을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친한 친구를 설정하면 그 친구들의 소식을 가장 먼저 보여줍니다. 친한 친구의 최근 소식, 게시글, 사진 등 중요한 정보를 찾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친구들의 최근 소식에 댓글을 달면 원본 사이트에도 자동으로 댓글이 달립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소통을 원할 때 메신저 2011이 정답입니다. matinee multilingual, placing the accent on communication.